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가 싫은데 계속 보려고 하는 이상한 할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봅시다 제목 너 오늘 나 좀 보자 이미 봤잖아 왜 뭐하게요 아니 그냥 좀 말 듣고 꿇어 싫은데 아들 던진다 원제 이번 연휴에 며느리랑만 두번 만나자는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지 아직 1년도 안된 신혼부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 결혼하고 처음 만난 명절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계셔서 자주 못 만나고 시댁의 경우 시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또 제사도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 시이모 가족과 만나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문화라 명절 스트레스는 피해 갔어요 아니 추석 당일 시가 찾아뵙고 하루종일 머물면서 뭐 나름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요 다른 집 시어머니도 그런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분명 말수가 적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당신 아들에게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게 또 며느리인 저를 배려해서 부담을 안 주려고 말을 아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외죠 소외 따돌리는 거 매번 시가 가족을 만날 때마다 저는 소외가 됩니다 분명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사투리로 자기 아들한테만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참을 하고 그러다 가끔 한 20분에 한 분꼴로 제가 너무 소외된다 싶으면 남편이 좀 챙겨주고 그래요 또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티키타카가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말에는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해봤자 단답이야 어? 왜? 뭐? 그래? 물론 당신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100% 무조건 아들 이야기예요 너가 남편 과일 좀 챙겨 먹여라 이런 거요 네 맞아요 늘 이러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 만나는 거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좀 챙겨주는 거 빼고는 그냥 입 꽁 다물고 꽂아놓은 보리자로만 되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매주 아들을 불러내지만 저는 참석을 안 했어요 뭐 제가 거기 있으라마나 즐겁게 보냈는데 굳이 거기 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 낭비만 하는 게 싫었으니까요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얼굴을 비추곤 있는데 그랬는데 이번 명절에 문제가 생기네요 시어머니가 저만 콕 집어가지고 연휴 마지막 날 또 한 번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안 와도 되고 저랑 시어머니 당신 그리고 시이모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주 하고 싶다 이겁니다 아니 왜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차피 같이 있어봐야 말도 안 걸고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사람 앞에 앉혀놓고 자기 여동생이랑만 대화를 할 게 뻔한데 도대체 왜 불러 나를? 참고로 점심값도 다 시어머니 본인이 내요 그러니까 돈 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성격도 얼마나 집요한지 이번에 거절하면 다음 주 또 하자 그러고 또 거절하면 또 하자 그러고 그 다음 주 또 하자 그러고 이렇게 고집을 부르기 분명하니까 그래서 정말 나가기 싫었어도 일단 알았다고 했어요 저희 남편 말리긴 했어요 연휴 마지막 날인데 굳이 안 만나도 된다 이러면서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성격 절대 포기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도 어차피 맞을매면은 빨리 먼저 맞는 게 낫다 싶어 그냥 만나겠다 했던 거고요 물론 저희 남편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연휴 마지막 날을 투명인간 그리고 시간 낭비로 시생을 하는 대신 물론 이 말을 남편에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 대신에 평소 제가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다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카페를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뭐 딱히 할 것도 없는데 죽치고 앉아있는 게 너무 싫다라고 말하나? 그래서 저도 이걸 아니까 평소에는 카페 가서 소리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시이모와 시어머니도 카페를 싫어합니다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곳이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여하튼 그날 밥 같이 먹고 다 같이 카페에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나는 그냥 밥만 먹고 빠질 테니까 당신 혼자 우리 엄마랑 이모 데리고 카페에 가 이럽니다 자기는 그 근처에서 마침 뭐 살 게 있다 이러면서요 당연히 저는 안된다 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크게 싸웠습니다 나는 불편한 거 다 감수하고 희생을 하는 건데 그걸 뻔히 알면서 자기만 쏠랑 빠지겠다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여하튼 제 글의 여지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 며느리 만나보던 어차피 투명인간 취급하는 시어머니가 거기다 연휴에 이미 만난 며느리를 도대체 왜 또 불러내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가 불편한 며느리 입장에서 거의 노동이나 다름이 없는 시가 추가 방문인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카페 한번 가자고 한 건데 이게 그렇게 싫을 일인가 바로 이 두 가지에요 아 글 초반에 명절 스트레스 없다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바로 이게 명절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냥 싫다고 계속 거절하지 그랬어요 결국 님 남편이요 나는 분명 말렸는데 네가 간다고 했잖아 이럴 게 뻔하다고요 남편은 본인 불편한 거 싫다고 단박에 거절하는데 쓴이는 왜 못합니까? 님도 그냥 똑같이 하세요 두 번 세 번 요구하면 두 번 세 번 거절하면 됩니다 이랬으니 안 그래도 저희 남편 딱 이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니네 엄마 만나기 싫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남편 상처받을까 봐 나름 배려하면서 참았던 건데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할 걸 그랬나 봐요 2번 집요하다고요? 그럼 님은 더 집요하게 거절하면 돼요 그리고 시모가 말도 안 한다면서 왜 저러냐고요? 간단합니다 그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양반 내 만인들이 몸종 하나씩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 본 적이 있죠 바로 이거에요 몸종이 옆에 있어도 양반들끼리 말하고 그런 거지 그냥 종 하나 데리고 다니는 그런 기분이랄까? 악세사리 같은 느낌 여하튼 왜 거절을 못해? 더 집요하게 거절하란 말이지 됐을까요? 그래! 바로 이거지 나도 예전에 당했던 건데 그러니까 시모가 시가에 진짜 자주 오는 사람이거든요 하루는 또 왔길래 과일 깎아 대접하고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더니 좀 있다가 시모가 와가지고 개치라리 떨더라고 자기 옆에 안 붙어있고 혼자 방에 들어왔다고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몸종 노릇을 해라 이거죠 여하튼 나는 그 시모 때문에 시가 발 끄는 지 벌써 3년이에요 됐을까요? 이거 레알이죠 그냥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운전해라! 이런 거고 그리고 음식이랑 커피 같은 게 나오면 당연히 며느리가 가져다 주겠지 이거고 또 밥상 앞에서도 며느리가 수저 챙겨주겠지 이런 거라고요 3번 그냥 거절하고 가지마요 그렇게 해도 아무 일 안 생깁니다 4번 쓰니 시모 심리는 바로 이거예요 나도 넌 만나봤자 딱히 할 말도 없고 불편하고 싫지만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너는 며느리니까 무조건 머리 좋아려서 나를 도와야 되고 또 내가 안 불러도 자주 찾아와 챙기고 그리 해야지 님 시모요? 나이만 많지 정신연령은 중딩입니다 중딩 5번 관심을 하나도 주지 마세요 먹이를 그냥 주지 말라는 겁니다 6번 앞으로 명절 생신 후에 무조건 나들만 보내세요 달에 한번 보는 것도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8년 차 며느리인데 저희 시댁이요? 정말 편하고 다 같이 화투 치면서 잘 어울리고 잘 놀거든요 사이 좋아요 사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저도 달에 한번 만나는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해 됐으니? 네 한 달에 한번 이것도 사실 엄청 부담이었어요 매주 남편만 가는데 달에 한번은 왜 가냐면은 시어머니가 꽁꽁이도 같이 데리고 와라 내가 밥을 사주고 싶다 오늘 뭘 사줘야 된다 등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얼굴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못 이기게 만나잖아요? 그럼 투명인간 취급을 해 아니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 왜 보려고 하는 거야 나를 앞으로 만나는 수를 좀 줄여야겠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귀국하시는데 그때 저만 만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7번 어 제가 봤을 때 스니 시어머니가 스니랑 친해지고 싶은데 낯을 가리는 것 같은데요 꿀꿀꿀 네 댓글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눈치 없냐노 추가 대화 끝에 남편 선에서 100% 끊어내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미 약속된 일정이니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만났어요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점심되기 전까지 저랑 계속 싸우다 나온 거라서 시어머니한테 불퉁하게 대하다가 분위기 완전 싸해졌고 결국 만난지 30분 만에 자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점심 먹고 제가 원하던 그 카페에 와가지고 잘 이야기 합의를 한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여하튼 저더러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평소 사정을 좀 더 추가하자면 사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그래요 이거요 시어머니의 만나자라는 요구 80%를 거절한 결과물이 겨우 이겁니다 그만큼 자주 만나길 원하는 분이죠 물론 현재는 거의 대부분 남편만 가고 있지만 말이에요 저를 콕 집어가지고 꽁꽁이 너랑 나랑 보자 이렇게 말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차피 만나도 궁금한 거 하나 없고 말할 것도 없는데 아니 말도 안 걸면서 도대체 왜 나를 자꾸 부르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글 써본 거예요 댓글이랑 제가 그동안 보안 시어머니 성향을 조합해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100%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래요 아무 죄책감 없이 그렇게 할게요 제가 당신을 어렵게 생각해 설설 끼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런 거 있잖아 나 너 엄마 싫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서운한 일이잖아 그래서 그런 무른 마음에 맞춰준 거였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물론 외국에 계시니까 왕래가 잦지 않아서 그런 게 더 있겠지만 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신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서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별난 분도 맞고요 앞으로 단돌이 잘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다들 잘 보내시고 별거 아닌 걸 읽어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아니 카페 그게 뭐라고 겨우 이것도 같이 가기 싫다는 남편놈이라니 헐 2번 나도 결혼 초에 시모가 시모 둘이 놀러왔다고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너도 나와라! 이래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남편 없이 저 혼자 갔습니다 그렇게 세 명이 저를 하나 앉혀놓고 뭐 임신이야기 또 자기 며느리 거지 같다고 흉보고 니네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안 지키지? 이런 소리만 해대 이 미친 할망구들은 이게 바로 시집살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건가? 오만 아우 정말 풍수떼기에 뒷담 좋아하는 할준마들 거기다 어깨 뽕 들어간 우리 시모까지 완전 개 로다 자매였다니까 그리고 저희 시모는요 그날 저 잡들이 했다는 생각 절대 안 하고 나는 너 뭐 사주려고 불렀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진짜 거지 같아가지고 그 이후로 불러도 절대 안 나가죠 3번 아이고 며느리 괴롭히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네 뭐 제 생각이 틀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옆에 그냥 친하든 안 친하든 뭐 할 게 있든 없든 간에 부하 하나 데리고 있으면 어깨 힘들어 가잖아 그런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말고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래요